아 이쁘다 물었다 입었는데 이거? 저기요 그 뭐지 그 그 그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그 그 겨울에 내리는 거 그 비 말고 뭐죠 그거? 눈이요? 눈인데 그 처음에 내리는 눈 뭐라 그러죠 그거? 첫눈이요? 네 첫눈에 반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네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그 번호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 아 그럼요 저 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 드릴래요 아니 되게 잘 웃고 하셨잖아요 번호 갑자기 왜 안 주세요 왜 폰이 너무 구리잖아요 아니 저도 갤럭시 Z 폴드4 사고 싶고 플립4 사고 싶은데 아 너무 비싸잖아요 사전 예약하시면 저렴한 우천 폰 모르세요? 아 그 우천 폰이요? 지금 바로 우천 폰에서 사전 예약하면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 최대 3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우천 폰 자체 사은품 클리어 케이스 고속 무선 충전 탁상용 시계까지 진정한다고요 자급제보다 싸게 구매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수가 많은 대형 성지 카페보다 오히려 업무 처리 속도나 물량 확보 배송이 훨씬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우천 폰에서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하면 최신 모바일 소식도 꾸준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폴드4 플립4 사면 번호 씌울거죠? 아니요 왜요 갑자기? 저 얼굴 봐요 저 얼굴 봐요 그놈의 얼굴이 문제구나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왜요 왜요 저 얼굴이 Bonjour 아니요 없앤 네 네 네